그 단합 수련도 그때는 열심히 했었어요. 다 단전 잡고 있었어요. 대화해도 단전 잡고 있어요. 이게 저희가 그때는 깨어있음 보다 단전을 잡으면서 깨어있는 것을 주로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해도요. 항상 의식이 단전에 가 있으면요. 여기 허리띠 있죠. 바클 있는 데가 항상 뜨겁습니다. 만족음. 단전 열기로 항상 달궈져 있어요. 이게 식으면 좀 아쉬워요.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정신 집중하고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단전에 의식 주면서 했어요. 이러면 공부하면 할수록 단전이 더 잘 느껴져요. 공부하면서 단전 한쪽으로는 단전 체크하는 거죠.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 여기에 뭔가 여러분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면 뭔 일을 해도 못이 박힌 줄 알고 하겠죠. 딱 그 느낌입니다. 뭔 일을 해도 내 뱃속에 단전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. 그 정도로 단악을 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. 몰입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몸에 변화가 잘 일어나고 몸 안에서요. 밤새 옴 소리가 나요.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. 그게 옴이라는 게 우주적인 소리인지 아는 게요. 몸에서 밤새 옴 소리가 기운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. 몸이 진동하고 있어요. 온몸이. 그것도 나중에 안 느끼려고 불어 해가지고 안 느꼈어요. 느끼기 시작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불어 그런 거 안 느끼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정신이 예민해지잖아요. 그럼 몸 안에서도 별의별 게 다 느껴져요. 에너지 돌아다니는 거. 여러분 경락에 이렇게 기운 돌아다니는 거 느끼면요. 처음엔 재밌지만 불편해요.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방에 자잖아요. 난리 납니다. 열 받으면 이게 뜸 뜬 거랑 비슷해요. 난리 납니다. 경락이 막 질길이 뚫려 열려 가지고 자고 나면 몸 자체가 뼈마디마디 다 한번 분해됐다가 다시 재조립한 거 같은 기분. 밤새 누가 나를 밟고 갔지 하는 그런 기분 들어요. 진짜로. 그래서 뜨거운 방에도 못 자요. 자면 경락이 너무 활성화되고. 그래서 부작용들도 많습니다. 차차 말씀드릴게요. 이걸 미리 얘기하면 안 하실까봐 부작용 오신 분들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.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하시고.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. 단악만 해도 할 얘기가 진짜 많죠.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단악만 했었거든요. 처음에. 단전에 집중하다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. 그러다가 견성도 해 버렸는데 단악만 하는 분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설명을 못 해 준 거예요. 저한테. 밤새 제가 깨어 있더라.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좋은 일이군. 그런 일도 있어. 하고.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단전이 어떻게 변했냐.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. 기운이 어디로 돌아다니느냐. 단악하는 분들하고 공부해 봤는데 그분들은 단악 외에는 또 관심이 없어요. 아니면 초능력. 초능력과 단악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. 참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관심이 없어요. 이분들이.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한 거예요. 그래서 불경 뒤지고 마을이시나 인도 성자들 책 뒤지고 해서 알아낸 거예요. 누가 스승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찾아와서 찾아서. 그러다가 또 도움 주는 사람들 만나고 참나 깨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확인하게 됐죠. 이게 단악만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 왔었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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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